확률과 통계의 선택자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2024년 10월에 시행된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는 28번 한 문제로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촬영하는 시점은 수능을 딱 한 달 앞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평 같은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또 이제 효자 현애들 위해서 특히 또 우리 확통에 생각하면 내가 또 마음이 짠하니까 자, 이거 하나는 제발 좀 잡고 가자. 자, 이게 뭐야? 제가 너무너무너무 강조하는 정규분포지. 너희들 수능 가서 통계 틀리면 정말 두고두고 한이 될 수가 있다고요. 통계를 꼭 맞춰서 우리 26점을 받도록 해볼게요. 자, 확률 밀도하면서 fx, gx가 나왔어요. 근데 가 조건에서 두 개의 분산이 1이래. 그 얘기는 표준편차가 1로 서로 같다는 거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지금 평행이동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해서 그려지고 혹은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x, y 아니면 뭐 y, x 이렇게 되는 거고 표준편차가 똑같다는 것은 모양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뭐 여기에 평균이 있고, 여기 평균이 있고 이거 여기 중점에 여기서 이제 만난다. 뭐 이런 상황까지는 그냥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양수 이제 k를 그리는데 그 k를 그렸을 때 이제 교점이 1, 2, 3, 4라고 주어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대칭이야. 대칭이야. 항상. 그쵸?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는데 여기 1, 2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5가 된다는 거야. 그쵸?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얘가 3, 4다 그러면 얘가 이제 3.5가 된다. 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문제는 여기다 이제 선을 그려가지고 4개가 되는 상황이 마치 그 3차 함수에서 fx equal t 그렸을 때 개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다 그리면 안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난다. 4점이다. 3점이다. 4점이다. 이렇게 바뀌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4개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두 개가 지금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럼 둘 중에 뭐가 x, y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자르고 지나가면서 1, 2, 3, 4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겠다. 그쵸?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는 이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 3이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밑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여기서 1, 2, 3, 4 나오니까 이 정균포 곡선에서 보면 1, 3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때에는 아, 여기를 정확하게 자르고 지나가면서 얘가 1이고요. 얘가 3이고 이번에는 평균이 2가 되겠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여기 이제 3, 4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찬가지 여기 이제 4가 생길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지금 3이다, 4다. 이 두 가지 상황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거 사실 뭐 그리는데 뭐 자대고 그릴 거야.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그릴 거야.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를 추려내기 위해서 다 조건이 주어졌군요. 정균 분포 가지고 추론을 시키는구나.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비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보면 2가 지금 딱 여기잖아요.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 요만큼에서 요 밑에 있는 요만큼을 뺀 거 이게 0.5보다 커요. 뭔 소리야. 아, 이게 X라는 거구나. 얘가 X고 얘가 Y면은 문제가 없네. 그죠? 근데 이 상황은 어때? 2가 지금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큰 쪽이 무조건 0.5가 나와버리죠. 요만큼이 지금 0.5예요. 근데 거기서 요거를 뺐어. 그러면은 0.5보다 클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X가 어딨든 상관없이 안 든다. 이건 이제 안 든다의 X예요. 그래서 요거다라는 거 이제 뽑아내고 나면은 아이고,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얘가 1이다. 2다. 3이다. 4다. 얘가 X고 얘가 Y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뭐 구하라고 했어?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이런 거 나와있을 때 막 표준화 공식 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돼. 효자들이라면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 평균이 지금 이제 1.5고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해줄게. Z가 있고 여기 지금 1.0이 있어. 여기 지금 P가 있어. 여기 0.3413이 있어. 자, 얘 의미가 뭐다? 항상 평균으로부터 출발해서 평균 플러스 1.0 시그마. 근데 가조건 때문에 얘는 시그마가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M이잖아. 그쵸? 그러면 그 오른쪽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거? M 플러스 1.0 시그마가 있다는 건데 그게 얼마겠어요? 여기 딱 교점이 여기 2.5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적분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계산이 끝나 있다. 평균부터 1시그마까지 이만큼이 이제 0.3413이니까 나머지는 0.5에서 이거 그냥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0.1587. 간단하죠. 자, 정규분포 꼭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아두자. 안 든 사람들은 기계공 1.6 확통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확률통의 선택자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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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